하니 마쉬룸 와우 거기에 하니 마쉬룸인 것 같습니다 아메라orneys 아메라displaystyle 하니 마셔서 하니 마쉬라 carboh웅 하니 마쉬라면에 제 생각에 한이 마시룸 뽕나무 버섯 이렇게 커지기도 하거든요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제가 딴 덱다리 버섯 하니 버섯 뽕나무 버섯 버섯 여기는 비버들이 살아가지고 나무들을 이렇게 막 연필 깎듯이 이렇게 다 깔아먹어요 나무들이 썰어져 있는데요 이동에서 이렇게 버스들이 마구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같이 산책을 나갔어요 조용하구요 마시룸도 구경하고 요거는 요것도 하니마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